해군 사관학교가 베트남 전쟁에서 동굴수색 작전 중 전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적이 던진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고 2인호 소령에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 만에 해군 사관학교를 찾은 고 2인호 소령의 유가족이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추모방은 해군 사관학교 생도사에 마련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사진과 유품, 유가족들이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지난 삶을 엿볼 수 있는 유품을 보며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인 이경자 씨는 60년 가까이 남편을 그리며 홀로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녀가 글과 말로 가슴 속 깊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됐고 아이들은 성인이 돼 가정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남편을 향한 애정만은 여전했습니다. 왕생동 나가시고 이생에 남아있는 애들 좀 잘 돌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해군 사관학교와 생도들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하죠. 아빠를 기리는 한 번 더 새기고 좋은 점을 새기고 또 우리 생도들을 또 저기 있는 그 교실, 건물에 계시니까 더 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실 분들이니까요. 항상 건강하고 무언을 기원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다했던 참된 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1957년 해병대 장교를 임관했던 이소령은 1966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적의 은신처인 동굴을 수색하던 중 전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적진에서 날아온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고 이인호 소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 무공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고 대위에서 소령으로 1계급 추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그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967년부터 회사 진입로를 지키고 있는 이인호 소령의 동상 앞에서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소령이 떠난 지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희생과 헌신은 우리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귀관은 포연탄후 생사간의 부활을 지휘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 회사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가르치며 어떠한 위험과 고난 앞에서도 대한민국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믿음직한 해군 해병대로 거듭나겠습니다. 장병들이 경례를 울리며 예를 갖추고 고개 숙여 조일표합니다. 유가족도 분양과 헌화를 하며 두 손 모아 인사를 건넵니다. 고인과 다시 만나게 될 내년을 기약하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가장 먼저 달려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고 이인호 소령. 그의 정신을 잇는 장병들이 있어 대한민국 바다는 안전합니다. 고 이인호 소령을 추모하며 당시 그가 보여줬던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아멘